이 시상생들 외워야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성경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, 성경, 성경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꼭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올이 이야기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하면은요 맨날 말빨 빨려요. 그런데 말씀으로 하면 절대로 말빨에서 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권위에 나중에 여러분이 교회를 해청하셔서 이것이 나한테 쳐들고 들어온다. 그러면 딱 말씀으로 아버지여 무슨 말씀으로 바를까요? 내가 무슨 말씀으로 야! 나를 한번 조질까요? 뭐하는거야? 하나님이 딱 줘요. 아멘! 아멘! 여러분이 평소 때 읽어야 돼요. 사실 읽어야 돼요. 그러면 하나님이 국어표가나 생각나게 생각나게 할 게 없는 거야. 아무것도 모르는데 입맛 안에 그냥